아, 혜인. 너무 씁다. 원래 호주 커피. 너는 씁다. 씁어요? 사부님이 방금 도리도리 했다니. 오, 여유가. 빈 체크. 이제 샷은 어제와는 정말 다르신. 샷은 정말 너무 잘 나와. 이제 샷은 완전 편하시죠, 약간? 완전 편하긴 않아요. 아, 그래요? 되게 익숙하셨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얘를 했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아, 정말? 아, 정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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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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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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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왜 괜찮아요? noises аков pieces 이거гляrian Operasi 때보 brand 아, 네. 제이어리 키우네요. 어디야? 갑니다 갑니다 할게요. 천천히 온나, 천천히 온나, 천천히 온나, 진짜. 셋이 맞춘다. 자, 여쭤네. 저 포기하고 갈 거예요. 오케이. 셋이 딱 맞춰라 갈게요. 알았어.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듀노, 알았어? 듀노,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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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맞아. oger translatableir visitor석 takeawayUTHEL yaml honored에 model할 구조차이서 환영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땡큐 어? 벌써 2시네? 아 가야 되는구나 예 형님 어 어디야? 형님 저 지금 딱 깔끔하게 샤워하고 아 알았어 아니 아니 형님 지금 갑니다 갑니다 주소 주소 아니 천천히 한다 천천히 한다 천천히 아니 어차피 저 구경하면서 갈 거여가지고 셋이 딱 맞춰 갈게요 형님 주소 형님 주소 아 18분 아 이 바다도 건너야되네 안녕하세요 아 좀 놀래라 아 안녕하세요 아 짜증나 나 혼자 안 삽니다 여기 아니 결혼했네 아 예? 아 진짜 여기 너무 오래있어 바꾸 아 여기 사시는구나 네 사고 있어요 그래서 아 깜짝 놀랐어 아까 이거 노리개 보고 한 분이신데 아 저 사진 한 번 찍으면 돼요 맞지? 셀카? 고맙습니다 원 투 프리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이놈의 인기는 참 피곤하네 한국 사람? 아 맞아요? 아 이씨 맞아요? 한국 사람 하이 맛있다 하세요 아 이거 마스카라도 해야 되나 아이씨 아 영원스러워 아이씨 코리안 아 땡큐 어디 가세요? 아 마이 프렌드 허성태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어요 아 진짜요? 안녕 이렇게 이렇게 괜찮아요 원 미터 하이 네 제가 도와줄게요 도와줄게요 네 당기면 돼? 아 예 이렇게? 네 아 아 테이블을 안에 옮겨야 돼 저희 아 내일 쉬니까 네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징어? 어? 오징어? 어이 장사 안 합니까? 안녕하세요 어이 왜 흑사람? 우리 차부님 아 안녕하세요 아 좋네 롱블랙 한 잔 마실래? 예? 롱블랙 한 잔 마실래? 아 일단 제가 한 잔 앉아도 됩니까? 이것도 다 테이블도 다 빼요?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요 커피 주문을 받고 오다를 해 주시죠 롱블랙? 롱블랙? 아메리카노 아 예 따뜻하다 차가운 거 차가운 거야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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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형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예 아 롱블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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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세요, 시험배우님. 롱블랙이 뭔지도 몰라요, 아메리카노. 그 다음 주에 주문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오더 커피 노트를 보내드릴게요. 제가 미션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주문을. 고객님 어디 가노. 아이스 롱블랙 나왔습니다. 저희 커피 갔다는데. 시럽 조합? 아니요, 아니요. 수고하셨습니다. 아니에요. 오늘 커피 만드시고 손님들이 다 맛있다고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진짜 드셔보시고 제대로 말씀을. 알겠습니다. 아, 혜인. 너무 습다. 원래 호주, 호주 커피. 습다. 습어요? 사부님이 도리도리 했다니 방금. 습다, 습어. 콜롬비아산인가, 원두가? 저거는요? 나랑 같이 가. 저거 바로 앞에 있을게 봐봐. 아, 오케이. 바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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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아기. 우리 아기. 우리 아기. 우리 아기. 잘가. 잘가. 우리 아기 굿바이. 우리 아기. 우리 아기. 쌍따봉. 고생하셨습니다. 같이 나가시면서 저기 사장님한테 우유만 같이 전달해주세요. 내일을 위해서 우유를 저쪽에 전달해주세요. 맞아. 땡큐, 레벤즈. 땡큐. 땡큐. 우리 피니쉬. 시오, 몬데이. 시오, 몬데이. 시오, 몬데이. 시오, 몬데이.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케이, 바이. 땡큐. 정말 잘 보내십시오. 정말 잘 보내세요. 정확히 보니까 우리 집에 두 배. 우리 집도 그렇게 멀거나 안 멀거나 아니었잖아. 얼마 하더라. 걸어가, 걸어가. 양반가 노비가. 양반 안 같은데, 이게. 좋아, 이제. 걸음걸이가 약간 양반 걸음 할매일까, 이게. 이리 오느라. 예. 이래. 이리로 가면 세인트메리 대성당 공원 변호로 가네. 세인트메리 대성당, 내가 들어봤는데. 계속 담아, 계속 담아. 내가 계속 집팀아. 와, 사람 많네. 사람 진짜 많아. 아니, 이 셋 길로 가면. 셋 길? 대단하다. 그래도 이런 데 와보네, 아빠가. 그러니까. 중앙에 아치볼드 분수가 위치해 있고. 분수에? 분수. 분수에. 아, 저 분수네. 오, 멋있다. 아치볼드 분수? 오, 예쁘다. 그리고 저쪽에 보이는 게 세인트메리 대성당입니다. 예쁘긴 예쁘더라. 역사가 오래돼서. 건물들이 다 너무 멋있다. 왜 이렇게 멋진 건물들이 와. 이제 계속 축신하면 됐네. 와, 아따. 와, 나 못 가겠습니다. 와, 나 못 가겠습니다. 와, 나 못 가겠다. 와, 나 못 가겠다. 얘 마르다나, 지금? 차 탈 걸 그랬나? 택시랑 탈 걸 그랬나? 택시 잡힌다, 이게. 택시 잡힌다, 이게. 택시 잡힌다, 형님. 근데 지금 바로 사람들이 또. 어우, 허리야. 숨 난 허리 아프다. 어, 택시다. 택시 달랬, 인자. 해 몇 분 남았습니까? 택하도 돼. 아, 14도. 얘기 힘들어하나? 아이, 괜찮습니다. 14도. 택시하고 먼저 가게 할게. 어우, 시원해졌네. 시원해, 시원하다.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오, 오페라우스. 왔다, 왔다. 드디어. 20년 만에 왔다. 와. 오, 오. 웃음이 포기 States hosting. 웃음이 포기하는 가만큼이 포기하고 재미있어 하여. 오, 왔다. 오, 오. 이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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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아.